그동안 내가 아빠 너로 제대로 못한 거 잘 알아. 그러니까 앞으로 너랑 같이 시간 보내면서 난... 그러고 싶지 않아. 아빠는 대체 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? 합격하면 선배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건가요? 팀장님이요. 좀 이상하지 않아요? 야! 당신 혼자 수사해. 동료들 눈에 안 보여? 범죄자만 보더니 정말 미쳤어. 믿고 싶어 해 저도. 어찌면. 아빈아! 이미 망쳤는지도 모르고. 아빈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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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